안녕하세요. 피싱걸스의 양다양다입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이번에 들고 온 앨범은 바로바로 NCT 127의 앨범입니다. 이번 앨범은 3월 6일에 나왔고요. 13곡으로 NCT만의 매력이 많이 담겨있는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앨범인데요. 이번에도 양다양다의 언박싱 기대해주세요. 바로 언박싱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전, N버전 바로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앨범은 조금 특이하게 플라스틱으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버전 중 하나인 N버전의 포토북입니다. 포토북은 6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바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게임 컷들도 있고 네, 이것은 N버전의 가사집입니다. 총 2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바로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사가 적혀있고 멤버들의 사진도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뒤편에는 CD가 있네요. 바로 오픈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버전 중 하나인 N버전의 CD입니다. 일단 포토카드는 태용군이 나왔어요. 힌트를 입고 브이를 하고 있는 태용군. 뒷면에는 사인과 멘트가 적혀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그리고 서클은 마크 군이 나왔네요. 네, 그럼 바로 다음 거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스티커인데요. 제가 볼 땐 아까 서클 카드랑 동일한 사진으로 서클 카드를 제작한 것 같습니다. 마크 군이 여기 그리고 다른 멤버들 사진으로도 스티커를 제작해주셨네요. 이거는 두 가지 버전 중 N버전의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폴딩 포스터인데요. 보이시나요? 아까 맨 처음 보여드렸던 CD 앞면의 사진을 포스터로 제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엽서 포스터입니다. 총 3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어머 이거는 다른 것과 다르게 좀 조심히 넘기셔야 될 것 같아요. 천천히 넘겨볼게요. 네, 그럼 바로 C버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아까랑은 좀 다른 버전인 게 딱 휘가 나는 게 M버전은 정면을 보고 있었는데 C버전은 뒷모습입니다. 바로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버전 중 C버전의 포토북입니다. 이것 또한 6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바로 오픈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가사집입니다. 가사집입니다. 이것도 C버전의 가사집입니다. 바로 오픈해보도록 할게요. 가사집은 총 2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까처럼 열면 포토카드랑 서클 카드가 있겠죠? 오우! 네, 이번 포토카드는 정우군이 나왔습니다. 사인과 그리고 멘트가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서클은 아까와 동일하게 마크군이 나왔네요. 다음은 스티커인데요. 아까 N버전이랑 또 다른 스티커입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서클이랑 같은 사진인 것 같아요. 폴딩 포스터 이것 또한 아까 C버전 메인 사진이 포스터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엽서 포스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엽서 포스터는 좀 조심히 넘기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C버전이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NCT 127 앨범을 언박싱해보았는데요. NCT만의 매력이 풍풍한 앨범이었습니다. M버전과 C버전 정말 다른 매력을 보여줘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 앨범 언박싱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을 하신 후 다음 언박싱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내게만 열리는 아꾸모들